엄정 씨 자제분들도 TV 다 보고 계실 텐데 엄마가 도전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지 엄마 그냥 늘어둔 거 똑같이 해서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무슨 모습이 교육이 바뀌었어요? 도전 16개! 하나, 둘, 셋, 넷, 일곱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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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.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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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